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유대인 프렌드가 오셔서 반가운 마음에 인터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녁 식사야 오늘 비대면 예배 시작인데 시간 괜찮으시죠? 네 기왕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한국에 오신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되나요? 아아 해보세요 네? 샬롬? 오케이 됐죠? 자 일단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마스크를 좀 다 벗어줄래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통역도 벗어주세요 괜찮아요 그 예방주사는 맞으셨나요 백신은? 두 분 다 맞으셨나요? 오케이 마스크 이렇게 빼주시죠 자 그 사업차 이렇게 오셨다고 들었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두 분? 제 이름은 에비아탈 벤 샬롬이고요 저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왔습니다 36살이고요 한국 나이로는 37입니다 아 저는 일곱 결혼해서 아이유 매일? 아이유 매일? 노? 아이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가씨 중에 유대인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유 이스라엘 북부는 갈릴리 쪽인가요? 네 사실은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갈릴리? 오우 예 박수 네 이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벤 바다시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중부에서 왔습니다 저는 29살 한국 나이로 29살입니다 아이고 싱글이시죠? 아이유 싱글? 예스 정부문 하이파? 테라비브 테라비브 아 테라비브 아 예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한국에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나요? 2주 반 아 2주 반 네 경리까지 포함해서요 아 생각했던 것과 한국은 인상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 두 번째 호스피탈이티 바이 사라 아 우선은 저희 둘째 따님이시죠 이 사라로부터 정말 최고의 접대를 받았고요 네 특히 또 이 한국 분들의 정말 저희를 대접해 주시는 환영해 주시는 게 정말 굉장히 따뜻하고 너무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참 다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정말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 주고 환영해 주는 정말 이 교회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초반에 처음부터 만나서 이렇게 환영을 받는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런 노래 들어볼 수도 있어요 You heard the song of Babylon near the Babylon river? Do you know the song? Yeah of course 네 압니다 앞으로 여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계획은 무엇인가요? We have big plans 아주 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개인 맞춤형형 스킨 트리트먼트 이제 얼굴 트리트먼트를 하러 여기 왔습니다 저는 하당쿠미 회사에서 파견받아서 왔다고 해서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I heard from someone is come from cosmetic things so I thought woman is coming 궁금한 게 있는데 알리아를 부모님이 하셨습니까? So your parents make aliyah to Israel? My mom made aliyah to Israel 네 저희 어머니께서 알리아를 하셨고요 My mom made aliyah when she was four years old from morocco 아 네 살 때 모로코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영화배우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So that is why I thought you are kind of a moroccan you look like Movie star You were actually speaking earlier about Spanish that were expelled 아까 제가 좀 들은 게 맞다면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 얘기를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측 중성분이 사실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메리카 같아요 아니 부모님이 어디서 알리아를 하셨죠 아버지? 아버지?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 북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엄마는? 두 분 다 리비아에서 오셨대요 아 리비아에서 네 북부 아프리카 언제 알리아 하셨어요 부모님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알리아를 하셨습니다 부모님 전에 그리고 리비아 유대인 공동체의 라삐셨대요 할아버지가 라삐셨다고 회당에 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학교를 나오셨겠네요 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여기는 예슈아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예슈아를 믿으라고 전해준 적이 있나요? 유대인 공동체에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네 메시아닉 주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친구라도 있었네요 네 아 그런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네 이해했어요 네네 그런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캐드마 화장품 거기 회사에서 오신거죠? 그런가요? 캐드마 코스메리스 여기 왔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I'm using the cosmetics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 이제 이해가 된대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지 아 피부가 좋으신지 아 역시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 하신다니까 네 네 네 He's complimenting him 그래서 basically he's advertising all the cosmetics 지금 실제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신데요 화장품 광고를 직접 얼굴로 얼굴로 네 제가 지난주에 선물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 네 케드마 고맙습니다 네 사이 미네랄에 굉장히 유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의 제품을 바르고 싶은가 봐요 더 가까움을 느끼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니까 더 친근함이 느껴지고 저희가 이 아래층에 이스라엘 하우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문화원을 크게 준비하고 있어요 홀로코스트 사진전 그 다음에 문화를 알리는 이스라엘 대사님도 아마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 문화원이 생기면 저희도 방문하겠습니다 네네 꼭 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정말 이 시기에 이런 걸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홀로코스트가 거의 너무 오래 지나고 생존자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정말 이런 실질적인 이런 걸 기념하는 이런 일이 더 없어지고 잊혀질 수 있는데 참 이 시기에 이걸 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예수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제가 잠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한국에서 예수와를 메시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들에게 이마게로 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이들을 인치시고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할렐루야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분 24님이신가요? 아버님 교회? 아버님 교회에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은 전도사로 있습니다 아 전도사님이시구나 그러시구나 우리 그 캐드마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지금 4년 됐습니다 선우수 목사님이 시작했잖아요 같이 시작을 했죠 같이 시작을 했고 이제 설 목사님은 이제 알리아 사역에 전염을 하시고 이제 누님이 이렇게 이 사역을 주로 하시네요 네 여기에 수익금이 알리아로 다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10%가 다 알리아하고 그 이상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유대인 회사에서 10%를 또 헌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대인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또 이들의 마음을 저희 이제 캐드마 CEO 이스라엘의 CEO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이번에 뉴 캐드마라는 라파 K5라는 제품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제품은 사실 저희가 이제 라파리스트라는 라파 여우와 라파 치료하다고 리스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한 손에는 이 도구 이스라엘을 알리는 도구와 또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되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정말 이스라엘 문을 여는 좀 그러한 조금 미랄의 씨앗에 되는 좀 그러한 이제 판매 사원들 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기획을 했는데 캐드마는 사실 명품 제품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제품에서는 되게 비싸고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 제품을 사람들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CEO들이 한국에 왔고 이 제품들을 보면 이 라파리스트라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뭐냐 이 라파리스트들이 곳곳에 사실 공동체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인 이제 그 라파리스트들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유대인들한테 아까도 우리 비즈니스 같이 오는 우리 아베타라고 밴드 얘기한 것처럼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안한 게 이 단순한 캐드마로는 안 된다 너희들한테는 정말 거룩하고 아주 홀릭하고 정말 이런 제품들이 정말 이것에 대한 이제 광고가 돼야 되는 거지 해서 제품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게 이제 뉴 캐드마라고 1년 정도 프로젝트가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을 때 사실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원이 됐지만 또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저 친구들을 또 같이 보내서 더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분들은 여기에서 매장에서 같이 고객을 만나나요 저분들은 사실 이제 캐드마는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인디비주얼 또 캐드마 이제 많은 저 또 저와 또 우리 저 CEO들과 같이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고 이분들은 CEO인가요 이제 CEO로 저랑 인디비주얼 이제 CEO로 같이 이제 아 이분들은 대표로 오시는 거군요 네 대표로 오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팔로마 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한국에 이제 이걸 만들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들을 느끼고 너무 유대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유대인을 만났고 태국에 갔을 때도 유대인을 만났거든요 근데 다 이제 화장품을 하는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궁금한 게 뭐냐 저희들이 이제 라파리스트든 뭐 크리스찬이든 누군지 잘 모르고 사라 너가 이제 만나는 너와 함께 있는 공동체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에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분들도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아래층 이스라엘 하우스는 제가 원장이고 손은수 목사가 부원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생각하자 손 목사님이 이스라엘 아드바스 선생님이 이쪽에 해서 사진들 다 받아오셨고 그래서 사진도 기증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 작업 준비 중에 있어요 저희가 한 김에 좀 잘하고 싶어서 보강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쪽에 우리 정용국 집사님께서 간사님께서 그 디자인 굉장히 디자인에 뛰어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판매하는 매점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도 그것도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뭘 팔아서 남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커피도 여기서 하시나요? 네 엘리드 커피도 저희가 캐드마 코리아가 수입을 했고요 그러면 김정철 감독님도 여기서 가져다가 판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져오시나요? 아니요 이제 김정철 감독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동생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금 이제 그 원유원 패밀리라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캐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입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커피는 같이 이제 영업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철 감독님도 감독님도 저희한테 이제 여기서 가져가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커피 맛이 좋더라고요 네 엘리트 커피는 뭐 한국의 맥신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 캐드마 화장품이 좀 비싼 명품이기 때문에 비싼데 좀 저렴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뭐 라파리스트를 통해서는 저렴하게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격이 이제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라파리스트를 통해서만 조금 저렴하게 판매가 되지만 같은 제품인데도? 네 하지만 이제는 이제 뉴캐드마 라파 K5라는 제품이 이제 출시되면 그 부분은 이제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요 제품력은 끝내주고 여기에는 사실 의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거기에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동방박사의 세 가지 유화 네 유화 모략 그 다음에 황금 이 세 가지의 베이스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사의 미네랄과 그리고 코스메틱의 주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고 개발되어 있지만 사실 이 제품을 이제는 저희는 한국에서 이제 캐드마 제품들을 판매했을 때 10%를 알려야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이 라파 K5의 제품을 판매가 되면요 이 수익에는 뭐냐 공장에서 이게 하나 이제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이제 알리아는 근데 그 알리아는 북한에 대한 알리아 왜냐면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동생이랑 같이 다니면서 저희 CEO 이스라엘의 CEO는 제이코 카샨이라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너희 민족을 많이 돕는데 우리 민족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제안했는데 이 친구가 그거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북한을 품고 계시고 온 가족이 북한을 품고 계시군요 그렇죠 아버님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개척 때부터 세계 성교를 힘쓰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는 메시아닌 유대인을 돕고 동생은 믿지 않는 유대인 주시 에이전시 믿지 않는 유대인 그것 때문에 사실 티격티격하는 거지 사실 아무 문제는 없었고 저희 아버지가 아까 조금 말을 하실 때 그 이야기를 좀 빼먹으신 게 사실 저희 동생은 목회자로 다음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갑자기 알리아에 또 이스라엘 알리아 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한다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배신감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많이 훈련시키시고 또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성장해서 정말 어떠한 물질이 있어도 정말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설수가 너무 많았어요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성장해왔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뭐 어려운 말들을 많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것을 진짜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수많은 게 달려가셨던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윗세대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품고 가셨던 많은 목회자 성교사님들이 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도 동생 우리 선우수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스라엘을 알리고 또 알리아 사약을 함께 동역할 거고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캐드마에서 아버님과 제가 매신액주 교회를 세우는 거 이 사약을 정말 많이 하고 싶거든요 저의 주사약은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같이 가서 교회 세워진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아버님 땅 팔면 그쪽으로 또 돈도 가게 하려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와서 캐드마에서도 이렇게 또 그런 감동을 하나님 분명히 줄 거라고 봐요 오늘 4월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100개 저희가 교회를 세운다는 목표지만 사실은 70개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2만 명 이상의 사는 도시 파악을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교회를 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우리 캐드마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캐드마 많이 알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지점장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캐드마 소속 여기 김포 지점장 계시고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안 오셨나? 나한테 어 저 앞에 계시네 박수 네 저기 계시구나 네 박수 김포 지점장 계세요 그 다음에 강서 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강서 쪽에 네 저한테 캐드마 선물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이렇게 뽀득뽀득하다고 네 오늘 나오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오신 줄 몰랐어요 오셔서 저로 이렇게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에 계속 너에게cs lumin 스펀지 나오셨네 여러분도 остав해 칠